자존감 안녕하십니까 복현나니언 원장 서용석입니다 오늘은 자존심에 이어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읽어봤는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몇 년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정의와 인식하는 부분과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의 정의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념이 좀 어려워서 이걸 조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으로 표현되는 표현은 자존감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존감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뭐를 못한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어떻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의 기분은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겠죠. 남이 나에 대해서 규정을 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규정하기가 그런 교육을 받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하는 화두나 이런 걸 보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이렇게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로 빠져들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존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규정하는 자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합이 되면 자존감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되면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칭찬과 비난입니다. 지금 공황장애라든지 앞서서 화병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유명인들 유명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은 자기들을 칭찬하는 분들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꾸 반응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다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에 관계돼서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지 내가 정작 어떠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표현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 너는 참 믿을 만하다. 넌 되게 착하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하고 친할 수도 있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잘하는 사람이 반대로 나를 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까지도 이걸 못하느냐 그리고 너는 뭐를 배웠길래 이것도 모르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르쳐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숙달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난이지 않습니까? 비판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혼동돼서 많이 쓰지만 비판은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고 비난은 근거가 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비난이 좀 더 악의적이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도 당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질책이라든지 나를 탓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평가를 어느 정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잘 해오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라고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비판과 질책을 받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 존재 자체가 되게 초라해지는 거죠. 거기서 정당한 거면 물론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고 저번 시간에 부러워해서 아 그러면 내가 고칠 거 좀 더 보완을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책과 비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주로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일은 밑에 보아 직원이 하지만 그 위에 사람이 말만 하는 겁니다. 말보고 일은 하고 거기서 또 나가서 잘못한 게 있으면 또 다 둠택이를 다 책임을 다 묻고 또 비판하고 자기는 그냥 일은 안 하고 말만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일을 하는 당사자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아 이것밖에 안되나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정확하게를 하질 못했나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의미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위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의 악의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꾸 잘난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잘난체하고 남한테 이렇게 질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좀 이상한 성격이 사람들이죠. 자기가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뭐 가르쳐준다는 입장에서 괴롭히고 그리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책임 증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거기서 책임에서 벗어나고 자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난체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가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특히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물론 자존심이 센서 뭐 갖다 뭐 이렇게 처박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또 그렇게 되면 또 내가 그렇게 상사한테 되들었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사표 내고 그냥 내 사업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가정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훨씬 더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내 자신이 위축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표현을 뭐 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오르게 되면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울감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화병에 있어서 저희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일단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본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무책임한가? 내가 돈이 없는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누구보다는 책임은 좀 있고 정말로 이렇게 망나니보다는 뭐 확실히 책임감은 더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보다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감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늠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가늠자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나를 위축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이 그런 재미를 찾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뭐 요즘 잘하는 건 약간 뭐 아 바쁘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든지 그런 즐거움을 자꾸 주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일을 잘못해서 질책을 받으면 일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해서 거기서 그 사람한테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에서 내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모르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당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풀릴 때까지 물론 그 친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그걸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자존감을 좀 그렇게 욕한다고 내가 물론 조금 찌질하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거기서 직장을 생활을 하고 어찌 됐건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없다고 하면 차승책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의 자존감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그걸 악의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건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나를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분 같으면 충분히 받아들여서 나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되면 나의 자존감은 훨씬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남이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어주고 나를 따뜻한 시선을 바라봐주는 게 자존감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방편이고요. 그리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비판은 조금 다르지만 질책하고 길란하고 미워하고 이런 쪽은 나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다 틀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다 모르듯이 남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거는 남이 내가 물론 일을 하면서 좀 미흡한 건 있겠죠? 그거는 고치면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너는 너는 되먹지 않은 놈이다. 너는 못 믿을 놈이다. 인간 말중이니 그런 식으로 표현이 오바가 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말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살면서 최소한의 인격적인 예우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 듣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서툽니다. 서툰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악의적인 뜻에서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를 인연을 맺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충 근성근성 들으시면 됩니다. 대충 아 너는 또 그 소리 또 하는구나 하고 나서 속이 안 좋으시면 술 드시지 마시고 친구 만나서 정신이 있을 때 욕을 많이 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는 게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특히 여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감정표현이 서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짝사랑을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것은 본인이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짝사랑이 기본적인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일 것 같으니까 차이고 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나는 어찌 되니까 누군가를 좋아함으로써 내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되게 인체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고 그렇거든요. 누구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쉽게 연인이 되어서 서로 사귀게 되면 더 좋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싫다 이래 버리면 내가 상처를 너무 받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막 몇 년씩 누구를 좋아하는데 표현도 못하고 그냥 소극적인 마음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최소한의 그거를 내가 어떻게 관심이라든지 옆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짝사랑에 관계된 부분이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아주 많은 관여가 됩니다. 물론 이래가지고 총애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되게 예뻐하는 거죠. 이 총애를 받는 것도 이렇게 짝사랑한처럼 이렇게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덕경에 이 총애를 받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도덕경을 한번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히 나를 이뻐해서 그 사람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총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총애하는 마음은 그 관심이 단사람의 이동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총애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등한 입장에서 연인이 되고 서로 남녀간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이게 지위가 다른 상황에서 총애를 받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를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형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몰라주는 것도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의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짝사랑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은 본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존감에 대한 것은 자존감은 남이 나를 칭찬을 해줘도 올라가고 내가 내 스스로 칭찬을 해줘도 올라갑니다. 뿌듯한 거죠.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긴다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남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좋지만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어느 정도 되고 싶은 사람이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 나를 규정하는 연습을 하시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결론은 나중에 우울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최소한 일적인 부분은 내가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권위와 돈과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너무 그렇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 너무 자존감 떨어지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그렇게 해갖고 그걸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상대방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일체의 폭력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 나쁜 이야기 그리고 힘들어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는 얘기 자체는 내가 그 사람 꼭 때려서 아니더라도 그건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너는 너만 잘 살아된다. 남을 밟고 일어나서 네가 무조건 잘 하면 앞으로 너의 삶은 편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받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이 또래 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능력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살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사회 그리고 자기도 힘들지만 좀 더 많이 참고 힘들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묵묵히 자기를 힘든 상황에서도 해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중고등학생들의 자살률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나이에 이 사람 보고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다 라고 공부를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서로 간에 감정을 잘 도둑 그려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제국이 될수록 어찌 됐건 이 감정노동이 많고 서로 상대방에 있어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간에 자존감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부분의 사회로 조금이라도 막 뀌어서 말을 못하지 않는 상황에 자기 감정상대에 있어서도 최소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불문율이 조금 관습법처럼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